네,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쌍곡선 파트고요.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는 그림과 같이 쌍곡선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제곱 1의 두 꼭지점을 지나고요. 그리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지금 여기 꼭지점을 지나면 수직인 직선이 두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러자? pqrs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나와 있는 건 뭡니까? pq의 길이.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요. 그리고 qr의 길이. 이 길이가 얼마다? 2라고 나와 있어요. 됐죠? 그때 뭘 구하라?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쌍곡선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? 이 a 제곱하고 b 제곱 값을 직접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거에 루트 값을 이용해서 초점을 구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랬더니 이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보이시나요? 여기 일단 길이가 2예요. 그럼 곧바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? 이 절반 길이는 1이 된다. 곧바로 쌍곡선의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a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맞죠? 즉, a 값은 얼마입니까? a는 어렵지 않게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가 2루트 3인데요. 그러니까 여기도 2루트 3이죠. 그 얘기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보이시나요?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결국 점근선의 기울기랑 같은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기울기가 얼마가? 루트 3이 되고 얘는 이 쌍곡선의 점근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?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a분의 b 값을 우리가 알려준 거죠. a분의 b가 얼마다? 루트 3이라고 알려준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에서 a가 1이라 그랬으니까 b가 곧바로 얼마다? 루트 3이 되겠다. 끝났네요. 왜요?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얘와 얘를 제곱해서 더하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돼요?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다. 맞죠? 따라서 지금 초점의 좌표를 c라 그러면 우리가 c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겠고요. 그러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 그는 여기다 몇 배 한? 두 배 한 값. 그것이 곧바로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. 따라서 만족하는 답은 2c가 돼서 얼마예요? 4. 이렇게 만족하는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